있습니다. 오셔서 새벽마다 함께 기대해 주셨으면 합니다. 각 주교회와 대구구별로 정도잔치가 시작되었고 또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 가을에 정도의 열기의 열매를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최선을 다해서 격려하시고 또 권고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주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다른 부분들은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또 읽어가며 찾아보고 지금 이 시간에는 21절부터 26절까지만 우리가 한복소리로 좀 읽겠습니다. 21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한복소리로 목록합니다. 예수께서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예배리라. 너희는 아니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려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며 이는 구원이 유대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처음으로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원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자입니다. 여자가 바로 내 미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느니 이가 오십주를 해라 하느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십니다. 예수께서 교수님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로라 하십니다. 아멘 나머지 그분은 이 사장 앞의 부분들은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같이 또 함께 읽어가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말씀 제목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라는 질문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질문으로 했으면 대답으로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이 대답에 대한 답을 듣는 시간이 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라는 질문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아이들 둘이 있습니다. 지금 고등학교 2학년 중학교 2학년이 됐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도 어린 시절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애기때가 있었겠죠. 애기때가 있어서 아기가 움직이고 보면 뭘 시작해요? 입고 하려는 게 옹알이를 시작하죠. 옹알이를 시작합니다. 그럼 뭐하라고 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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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아내가 옆에 있다가 어 그랬어?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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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옆에 있다가 무슨 말인지 알아봐 그럼요? 아니요 마치 몰라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다면 대답을 했죠. 그래서 저도 좀 흉내를 했었죠. 그러다가 조금 지나면 아이가 무슨 말을 제일 먼저 합니까? 영어에 아니지 엄마 라는 말을 제일 먼저 얘기합니다. 그 다음부터 옹알이가 바뀌어서 조금씩 조금씩 말을 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여전히 저는 옆에 서 있으면 옆에서 같이 얘기를 봐주면서도 뭐라고 뭐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못 알아듣겠어요. 그런데 제 아내는 옆에 오더니만 어 물달라고 그러면서 물을 주면 또 누가 이따가 뭐라고 그러면 어 뭐달라고 그러면 어머를 주면 저는 여전히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제 아내는 나를 들어요. 물론 가끔씩 아이가 너 안해달라고 알아주는데 침울이 돼요. 그러면 의사소통이 안될 거예요. 그러면 엄마는 더 재빨리 그 표현이 뭔지를 알아듣더라고요. 신기하죠. 저는 못 알아듣는데 제 아내는 알아듣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잘하면서 했고 저도 이러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깊이 잘 알고 있는 사마리아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만남 그리고 그 만남 속에서 오갔던 대화들을 우리는 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들어보면 마치 어린아이와 엄마가 대화하는 것처럼 서로 대화가 잘 맞는 것 같으나 그 대화가 서로 겉돌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서 무슨 말을 알아들는 라는 것이 문제라보니 같이 나눠보려 보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아버님 부문에 나온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시다가 갈릴리로 올라가려고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남부지방에 있다가 북부쪽에 있는 이스라엘의 갈릴리지방 갈릴리지방 올라가려면 또 기본적으로 세계의 큰 길이 있습니다. 그럼 그 길이 가운데 가장 빨리 갈릴리지방으로 올라갈 수 있는 북쪽지방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은 사마리아 섬을 통과해서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빠른 길 사마리아 섬을 지나서 가는 길을 안갑니다.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왜냐하면 그들은 사마리아 지방에 있는 사마리아 섬 안에 들어가는 것을 부정하다라고 외웠고 거기에 살고 있는 사마리아 섬사람들은 부정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내가 그 호스트에 어울리는 것은 그 섬에 들어가는 것은 내가 부정해진다 라고 외웠어요. 그래서 빨리 갈 수 있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북쪽의 산길을 통하던가 아니면 섬쪽에 있는 해변길을 통해서 북쪽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예수님은 곧장 사마리아 섬으로 올라가셨습니다. 4장 4절에 보면 사마리아를 통행하려야 하겠는지라 라는 말씀입니다. 복무해야 하겠는지라 라는 말씀은 요한복음의 얼어붙은 자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그러하겠다라고 미리 준비하시고 계획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일부로 사마리아 섬을 향해서 올라가셨다는 겁니다. 그것은 이미 계획되어졌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무엇이 좋겠어요? 우리의 힘이 알렸듯이 사마리아에 있는 그 이름도 없는 거에요. 오죽했으면 저희가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름도 없어요. 그런데 일부로 부정하다라고 얘기하는 그 사마리아 섬으로 올라간 이유는 일부로 미리부터 계획하신 것은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예수님에게는 계획된 만남이었지만 이 여인에게는 지금까지도 이름낸지 않은 이 여인에게는 당혹스러운 만남입니다. 전혀 인상하지 못했던 만남이 오히려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아서 내나자 아무도 나오지 않은 물길로 나오지 않은 그 내낮에 사람을 피해서 일부러 올라왔는데 그런데 정반대로 사람을 만나게 된 거에요. 예수님은 계획된 일이었지만 그 여인에게 있어서는 전혀 계획이 오고 심지어 원하지 않는 만남이 된 거에요. 그것도 어떤 사람을 만남입니까? 자기들을 멸시하고 이 사마리아 섬의 사람들과 반복하고 있었던 유대 남자와의 만남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만남은 한쪽은 계획된 것이고 한쪽은 계획되지 않은 만남이에요. 아니라면 그러니까 이 대화도 우리가 읽어보겠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지만 대화 속에서도 서로 맞는 대화가 아니라 어긋난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대화에 저희도 살펴볼 텐데 잘 보면 여러분들 읽어보면 예수님은 예수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시고 이 여인은 또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가 두 사람의 이야기가 조금씩 조금씩 하나로 합해지기 시작합니다. 마치 처음엔 알아듣지 못했던 아기의 음성을 그 엄마가 알아듣고 아기의 요구를 들어주듯이 두 이야기가 하나로 이렇게 합쳐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침에 그 대화가 겉돌던 대화가 합해졌을 때 이 여인은 그 입에서 놀란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대화가 잘 되십니까? 저는 어떤 환상으로 음성을 듣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부활의 주님이 내가 널 항상 함께 하리라 말씀하셨죠. 여러분 함께 한다는 것은 인마니엘 함께 알려주신다는 것은 그냥 공감에 같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교제 하라는 것입니다. 사귐을 갖는다는 것이죠. 그런 사귐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뭔가를 만나서 사귐을 시작할 때 뭐부터 시작하세요? 박스키 시원하십니까? 대화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 누구누구누구입니다. 거기서부터 사귐의 시작은 사귐을 시작되는 것입니다. 대화하지 않는 다는 아무리 10년 20년 같은 공간에 있어도 그 둘의 교제는 하나도 이루어졌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함께 생활한다는 것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감 산다는 것 또 하나님의 교제하고 산다는 것 그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 무엇이냐 대화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대화가 되려면 우리의 말을 주님이 다 들으실 것이지 우리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음성을 듣는 것만이 아니라 그 말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지를 우리는 들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여러분들은 우리는 지금 나는 어떤 대화를 지금 하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과의 대화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님의 노릇으로 추천합니다. 자 시작을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왕복 사자에 되니까 예수님이 무엇으로 이 여인과의 대화를 시작하세요? 처음에 뭐라고 하세요? 7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베야의 여자가 하나가 물을 흘러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고 하시니 물 좀 주세요 라고 시작하십니다. 희양인에게 위대 남자가 사베야와 유대 남자가 졸망했는가에 대해서 많은 거빛조차가 이상한 건데 거기다가 더더욱 당황스러운 건 물을 달라고 가진 한 거예요. 자 이 여자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에 물을 달라고 하니 얼마나 당황하고 당혹스러운 일이 없겠습니까? 우리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서 여자가 9절에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뭐라고 하니 사마리아 여자에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째요 사마리아 여자에 물을 달라고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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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식이 나랑 나랑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유대인 남자예요. 물을 달라고 했더니 어떻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얘기 왔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시작 그런데 바로 그 이유를 예수님이 설명 하시는 것이예요. 왜냐하면 보통은 내 맘에 물 달라고 하냐면요 내가 목 말하거든요 라고 이야기한다든가 그 대화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봐 또 내게 물 좀 달라고 하느니가 누군 줄 알았다면 내가 너에게 구하였을 것이오. 그가 승수를 내게 주어졌으니라.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 이유를 설명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풀어서 만약에 얘기하면 내가 지금 너한테 말할 것은 내가 누구인지 너가 안나며 정말 너가 목말라 하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생수 지금 성령을 너가 나한테 달하고 그랬을 텐데 그 얘기를 지금 하십니다. 왜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이런 대답을 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얘기하세요. 너가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전혀 다른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너가 정말 나를 알았다면 참 좋겠다. 너가 나를 알아볼 수 있다면 참 좋겠다. 그렇다면 너의 문발음을 내가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는 말이에요. 그랬더니 여러분 여인이 뭐라고 얘기하면 11절 수의 전화 지겠습니다. 여자가 바로 주여 주여 물기를 그릇 덮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선을 얻겠었나 일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흑물을 우리 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슬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여러분들보다 더 크니 이따 여기서 주여 하는 말이 우리가 얘기하는 주님 이라는 것과는 다른 얘기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주님 이라는 게 아니라 그냥 모르는 사람을 공평사 하는 얘기예요. 주님을 발견한 얘기 우리가처럼 나의 무쇠주로 메시야를 발견한 게 아니라 그 표현이 아니라 오해 없으시거나 그래서 여자가 당신이 당신이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더니 갑자기 나한테 물을 준대요. 아니 지금 이 흑물이 여기 있는데 그러면 이 우물은 우리 조상자 아금이 팠던 우물인데 당신이 나한테 물을 준다고 얘기하면 당신이 그런 우물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큰 물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과연에 있어서 이 물을 나의 물을 달라고 요청하고 야곱처럼 야곱처럼 우물을 파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우물을 지금 나한테 준다고 얘기하는 그 말을 하는 거죠. 지금 무슨 물이에요 우물은 우물 물이에요. 보여지는 물이죠. 예수님은 바로 이야기하십니다. 13절 1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해 말할 때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 여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느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한으로 솟아나는 생물이 되냐 이어서 15절 바로 읽을게요. 여자가 그런데 주여 이런 물에 내린 주사 목마르지도 안고 또 여니 물을 길러 보지도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얘기한 물은 뭐였어요? 지금 내 앞에 있는 물은 잠시 제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물이지 그런데 너에게 이 물이 아니라 너의 성과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영생의 물이 있는데 그 물을 내가 줄 수 있단다. 또 얘기하시면 내가 너가 나를 안가며 너의 친절한 목마름 그 물을 해결할 수 있는 영생의 물을 내가 줄 수 있는데 그 얘기를 또 얘기 하세요. 그런데 이 아이는 인스펙크 속 이야기를 모르고 여전히 무슨 물을 생각해요? 우물을 물을 생각해요. 그러면서 아무 영혼의 목마름을 하지 않는다구요? 잘 됐다. 들어보지도 못한 물이긴 하지만 그런 물이 나는 사양도 만나고 싶지도 않고 이 뜨거운 대략에 물기를 오고 싶지도 않고 수 어찌 되고 싶은 이상 그 눈만 한 번 먹고 다시 나오고 시 나에게 주십시오. 여러분 대화가 되는 것 같으나 이 대화가 맞는 대화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예수님이 이야기한다. 동리란 물이라는 것을 같이 대화하는 것 같으나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물과 이 여인이 얘기하는 물은 전혀 다른 물이에요. 그러니까 본밀 이 대화는 올바른 대화가 되고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왜? 이 문제의 키가 그 앞에 자리에 있어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장을 한 번만 들어보십시오. 3장 31절부터 36절까지 왜 이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가 올바른 대화로 이어지지 안고 있을까?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요한금 3장 우리 본문 8학 오늘의 여인과 예수님과의 만남에 문제를 해결해 하는 치바 거기에 들어왔습니다. 32절부터 32절 한 번만 읽겠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마음을 위해 계시고 땅에서 갇히는 땅에서 터여 땅에서 터는 것을 안하느냐 하늘로서 오시는 예수님은 만물 위에 계신다니 그가 그걸 보고 들은 것을 증오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예가 없더라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의 참들 지하여 인정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느라니 이는 하나님의 성경을 한량없이 주십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마음을 받으시오 주시오 아들을 믿는다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 지하여 믿는다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증거가 고음 위에 머물러 있느냐 여러분 1세대 요한의 이 말을 통해서 오늘 보면 요한범 3장 31절 그때 말씀을 드리고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이 여인은 지금 어느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땅에 속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리스도는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늘에 말을 하고 있죠 그렇게 동일하게 물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땅에 속한 이 여인은 땅의 말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주님은 하늘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알아둘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여인은 전혀 주님이 하시는 말을 못 알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키를 잘 마음속에 두고 나머지 모든 우리가 읽어봐 보겠습니다 여러분 방금 전에 얘기했던 우리 여인의 말 여자야 바로 내 주여 이 물을 내게 주사 목마리든지 않고 또 여기 물기가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 말 안에는 아주 조그만한 변화가 있습니다 그전까지는 경계하고 있고 도대체 예수님의 말이 무슨 말인지 그저 육실의 물마를 먹고 싶어 해서 그 물 뜨기를 숨어서 지내았던 이 여인이 그 물만 빨리 먹고 갔습니다 그 물량을 받았으면 했던 그 여인이 있어서 드디어 조그만한 자기 속내가 나옵니다 속마음의 이야기가 그 나라는 숨겨져 있죠 뭐라고 해요 여기 물 길러 오지 않게 하옵소서 그 여인의 현재의 삶은 다른 사람과 같이 물을 기를 수 없는 사람 다른 사람과 함께 물을 기를 수 없는 삶이란 거예요 때가 언제야 이제는 정우에 물을 길러 기르러 숨어서 몰래 와서 물을 길러 가야되는 삶이란 것입니다 스스로가 부끄럽고 피하고 싶은 그 삶을 자신이 살고 있다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죠 자신의 삶에 자존감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물을 길러도 보고 싶지 가 않아요 그 당신이 주는 물을 먹고 여기도 보고 싶지 않아요 그 속마음의 이야기가 어느 순간 인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입니다 이 여행의 마음에 마음이 다치고 그 마음에 주님의 아래를 알아둘 수 없었던 그 마음에 자신의 속이 아래로 좌우 흘러나온 그 순간에 예수님이 갑자기 화제를 바꾸십니다 16절 한 분께 읽어보겠습니다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 오라 두 번째 여행을 당구시키면 깜짝 놀러내야 처음에 유대 남자를 만낸 것도 인상치 못할 때 만나는데 거기서 바로 그 남자에게서 물리기하다가 갑자기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여행을 뭐라고 대답해요 말씀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남편이 못바라 여러분 이 말은 진실의 거짓이에요 거짓입니다 그러나 그 거짓 안에는 진실으로 담겨있어요 이 여행이 스스로 남편을 남편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숨기고 싶은 거짓말을 당혹스러워서 거짓말을 자기의 삶을 숨기고 싶어서 그 순간에 거짓말을 얘기했지만 그 안에는 자기의 속마음도 진실된 마음도 들어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아시고 바로 그 마음에 대한 대답을 해주십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남편이 다시 우리 17초 후방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몰르다 내가 남편이 다섯이 있었으나 지금인다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차가능한다 예수님과 이 여행이 대답한 대화가 점점 좁혀졌죠 이제 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내 남편이 없는 것이 맞다 그 여행은 거짓으로 얘기했는데 주님은 그래 그것이 내 마음인 것을 내가 안다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지 그것이 너 아니지 너 마음이지 드디어 주의 이야기가 하나로 모아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여행이 그 이야기를 가지고 가만히 저렇게 달라요 자신의 속마음 자신의 속을 드디어 많은 남자가 생긴 겁니다 그랬더니 이 여행이 바로 예수님이 그걸 보지 않았지 않느냐 조금 바뀌었어요 19절에 보세요 여자가 그러냐면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 있습니다 누구로 이제 예수님을 올려놨어요 평범한 유전인 남자였다가 선지자시군요 라고 바꿔서 얘기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예수님의 선지자의 이야기로 들려주기 시작 했던 거예요 선지자십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말씀해주시는 선지자입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여행이 선지자라는 것을 선지자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이 여행이 또 다른 자기의 주제가 굳게 되는 이야기를 바로 이야기합니다 여행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19절에 이어서 한 번 보십시오 20절에 우리 주상들은 예수님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의 말은 내 예배할 곳이 예민살렘에 있다 단편의 이야기에서 선지자라고 자신이 마음을 놓으니까 바로 무슨 얘기를 해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예배란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과거에 성하리아 지하사람들은 그리심산 10년기에 나오는 문체가 에벨산과 그리심산이 있는데 북쪽에 있던 그리심산에 재단을 사놓고 예배의 성전을 사놓고 그곳에서 예배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선택하시고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하셨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예배하도록 했어요 난각한 것은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려지면서 남쪽에 있던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하기를 고무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그리심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거든요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바로 사만현 성경 그러니까 이 어린은 여태까지 어디 그 그리심산 물론 그 성전은 다 무너졌지만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는 예배할 줄 알았다는 게 몰랐다는 거예요 예배할 수 있었다는 그러니까 성지자라는 얘기들니까 바로 제가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 것이 맞는 겁니까 하나님이 제 예배를 받으시는 겁니까 예배사람이 가야 되는 겁니까 그 질문을 한 겁니다 왜 그랬을 까요 이 여인은 자신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지 안 드려지는지도 몰랐어요 그 삶의 운한 힘들고 남편을 여섯 명째 다섯 명째 만나도 해가가 되지만 인생의 그 목마름에 예배를 드리고 나도 받으시는지 안 받으시는지도 그 마음에 받는 감동이 없었던 것이죠 그동안 만날 수 없었던 성지자 마음상 바로 예외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에도 본다고 여전히 딸이 이야기를 해요 어느 땅곳에서 예배하면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이승이 이야기하십니다 여자야 나를 믿으라 이사도 말고 예루살메스도 말고 너희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리기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는 우리는 구원의 유대 내게 선 나면 아버지께 친구를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내가 싱크가운 네 삶의 큰 현장에서 내가 주님을 성령의 물을 마신다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받으실 예배를 드릴 수 입니다 주님이 하고 싶었던 얘기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그 이야기 마지막으로 정말 흑밟구가 흑밟구가 여인이 예배하는 신 도 해가 되지 않던 그 마음의 싱크가 그것에 대한 답을 들었습니다 그 여인이 이야기하는 것 25절에 풍요한 듯이 얘기하죠 여자가 가는데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아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느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구하십니다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구원자가 오시면 제가 지금 이렇게 발급해 하는 것도 내 예배가 이렇게 드려지게 바랬던 것도 그래서 이 공발음과 이 모든 내한의 문제 이 인생이 바뀐다는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메시아 오신다며 예수님이요 이 여인의 말을 듣고 여러분 요한복음의 다른 어느 곳에서 이 여인에게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한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하시죠 예수께서 26절입니다 큰 모습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거라 할렐루야 크리스도가 오신다 주님이 직접적으로 얘기하시니 네가 말하는 크리스도 메시아 후원자 기록부원 받은 자 그가 바로 나라 아멘 여러분 이 모든 대화를 마친 여인이 예수님과 이 드디어 대화가 다져져서 예수님의 뜻 그분이 누군지 너가 나를 안다며 이라고 처음 얘기했던 주님의 말을 드디어 깨닫게 됐습니다 이 여인이 28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여자가 물풍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있는데 나의 해가 모든 내려받은 사람을 와 보라 이는 크리스도가 아느냐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여인은 여인을 땅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찾아본 사람 한 유대인 남자였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바람이 많은 대화를 하고 있지만 도대체 자기가 무슨 만나봤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를 하면서 점점 자신의 마음이 열린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여인의 마음을 알아주는 그 앞에 있는 사람이 천의 손지자인 줄 알았으나 그는 그 여인이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야 후원자였다는 거예요 자신이 해가되지 않던 무궁말은 이상행생의 정말 절망과 억지로 살아갈 수 밖에 없었던 그 자신의 모습 이 모든 것에 고통 속에서 자신을 해방시켜주시는 분 자유를 줄 수 있는 분 그분이 자기 앞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자유들과 함께 대화를 나눠 주신 분 그리고 들을 수 없었던 그분의 말이 인성이 그분의 말의 뜻이 드디어 자신에게 들려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의 세상은 바뀌어졌어요 창피했던 물똥이 숨기고 싶어지던 그 물똥이를 집어넣지고 마을사람들에게 들어가서 외치는 인생으로 발견을 지우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으로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 주의 여기서 잘 듣고 있습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아듣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는데 알고 있는 것처럼 듣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고 싶은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이 땅에서 원하는 땅의 이야기만 열심히 주님 앞에 쏟아넣고 바로 돌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기도는 끝났는데 여전히 공허하지는 않습니까 그 기도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들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는데도 공부하고 그 말씀 안에서 주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여러분들은 올바르게 듣고 계십니까 알아듣고 계십니까 예민은 들리는데 그 성경 속에서 무슨 말씀이 내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인지 여러분들은 정말 알아듣고 가십니까 어쩌면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는 땅의 생각뿌로 가득차서 성경 안에 성령이 통한 주님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하고 이 성경을 나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가 끝났고 기도를 끝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대화는 나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는 알아들어야 바뀌어지지는 않겠습니다